수원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 박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주요 대학 입문계열 지원 전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수능시험 준비하나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특히 입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어렵게 나와서 애를 많이 먹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 좀 더 정보도 많이 얻으셔야 되고 꼼꼼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자료를 준비해봤고요. 먼저 보시면 모집군별로 이렇게 주요 대학 지원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성적대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불가능한 대학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력군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군의 지원 가능한 대학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셔서 제가 케이스별로 나누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군 서울대를 소신 지원하려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가군은 당연히 서울대를 지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군은 연세대 고려대를 지원해야 되는데 연세대를 지원할 거냐 고려대를 지원할 거냐를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 비율을 조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대학만 놓고 보면 당연히 국어수학 탐구, 특히 국어수학 반영 비율은 두 대학 모두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두 대학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연세대보다는 고려대학교의 탐구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탐구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세대보다는 고려대 지원을 좀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지원하실 경우는 어떠한 모집단위에 지원할 거냐라는 충원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좀 따져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군의 중앙대를 쓸 거냐 말 거냐 실제 상담 컨설팅을 진행해보면 선생님 저는 가군의 서울대, 나군의 연세대 또는 고려대, 다군은 중앙대는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수험생들도 있거든요. 물론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온 친구들은 다군의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수험생들은 다군의 어떠한 모집단위에 지원할지도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체크포인트를 한번 심사숙고에서 결정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아까 제가 서울대 충원률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서울대에서 충원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대 충원발생 모집단위인데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많이 뽑았고요. 충원이 발생한 모집단위들 중에서 지원한 인원도 서울대 경영학과가 제일 많았죠. 그러니까 임문기 학생들 중에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제일 우수한 친구들은 자연계와 달리 서울대를 빠져나갈 대학이 없잖아요. 서울대 이외의 대학을. 그래서 서울대 경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경쟁률은 역으로 심리학과가 6.11대 1로 제일 높았습니다. 충원은 농경재가 2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충원률도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높은 게 16.7%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데가 없다는 점. 그래서 자연계와 다르게 임문계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도에 충원이 발생하지 않은 모집단위들도 있습니다. 사회질의 이런 사회복지 이런 사회과학 계열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범 계열도 충원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리고 특히 제가 알아봤더니 영어교육은 지난 4년 동안 충원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본인의 점수 구조를 서울대 반영비를 적용했을 때 유불리를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한지를 꼭 좀 따져보고 지원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로는 나군 연세대 고려대를 소신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는 가군의 서강대부터 이화여대까지 지원을 고려하고 다군은 중앙대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호하는 대학의 수가 다군은 적으니까요. 그랬을 때 가군은 서강대부터 이화여대의 반영비율을 먼저 본인한테 좀 유리한지 불리한 대학은 어딘지를 좀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연고대보다 가군의 서강대부터 이화여대가 좀 낮긴 하지만 특히 서강대나 성균건대, 한양대 이런 인기 모집 단위들은 거의 연고대하고 최초 합격했을 경우에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군을 너무 상향으로 지원하면 오히려 다군 중앙대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서강대 같은 경우 다시 돌아와서 보면 수학 반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국어수학의 반영비율이 높고 한양대는 요들 대학하고 비교하면 탐구 반영비율이 높긴 한데 한양대 같은 경우도 탐구 보정 점수를 반영한다고 하면 이 점수 차는 더 좁혀집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화여대는 반영비율이 영역별로 동일하죠. 25%로.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반영비율을 참고로 해서 아, 저들 대학 중에 가군의 나한테 가장 유리한 대학은 어떤 대학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군은 가군보단 위로 쓸 테니까요. 그래서 가군은 그러한 식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나군 연고대는 충원률을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죠. 아무래도 소신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충원률을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연고대가 작년도에는 충원률만 놓고 보면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8%, 약 39%, 50.7% 그래서 별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 충원된 인원을 비교해 보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군 연세대 모집단위별로 충원인원, 입문계만 놓고 보면 충원이 많이 발생한 모집단위와 충원이 발생하지 않은 모집단위를 제가 하나의 표에 넣어놨는데 경영학과가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충원률이 많이 발생했죠.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작년에 국어국문이 12명 모집했는데 120명이나 몰려서 경쟁률이 10대 1이었어요. 정시에 10대 1이면 거의 폭발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충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문과학, 어문계열에서 충원이 발생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밑으로도 실내 건축이나 더 있긴 한데 제가 표가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기 모집단위보다는 비인기 모집단위에서 충원률이 저조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친구들이 충원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이유는 가군의 서울대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합격할 경우 나군을 포기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 친구들이 나군에서는 연고대를 인기학과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기 모집단위에서 충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고 고려대도 살펴보면 경영학과 인기 모집단위 38명부터 마찬가지로 국어국문, 작년에는 노오노문이 정시경쟁률이 15대 1이나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충원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어중문도 충원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연세대와 고려대 모두 종합해보면 주로 어문계열에서 작년도에 충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은 참고하셔서 올해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케이스로는 가군의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소신 지원하는 분들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죠. 나군을 마찬가지로 성균관대와 한양대를 지원할 거냐 아니면 가군을 봤더니 가군은 꼭 저 대학을 지원하고 싶은데 내가 점수구조상 살펴봤더니 나군도 여기를 쓰면 위험해 어차피 충원율도 낮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고 하면 나군은 한 단계 낮추어서 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군은 어차피 쓸 대학이 이 정도를 소신 지원하는 친구들이 다군을 홍익대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군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반영 비율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군에서 그래도 충원율이 가군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이 어디인지를 참고하셔서 이제 가군을 좀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하군 모두 성균관대나 한양대는 모두 간하군 모두에서 모집하기 때문에 이 두 대학의 어떤 충원률을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먼저 성균관대도 보면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모두 나군보다는 가군에서 충원 인원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667명, 작년도에는 579명으로 해서 다 130% 이상 발생했고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를 비교해 보면 나군보다 가군에서 충원 인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학을 놓고 보면 두 대학을 놓고 보면 가군에서 그럼 어떠한 모집 단위들을 선발하기에 가군이 충원이 높은지를 보면 연고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모집 단위들을 성균관대, 한양대에서 가군에 포진을 시켰는데요. 성균관대부터 보면 사회과학,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인기학과들이 가군에 있고요. 한양대도 미디어, 관광, 행정, 파이낸스 경영, 정보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성균관대와 한양대를 비교해 보면 성균관대 충원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양대와 성균관대를 비교해 보면 탐구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이 성균관대죠. 연고대를 비교해 보면 두 대학 중에 탐구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은 연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반영 비율상 반영 구조가 성균관대와 연세대가 일단 비슷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모집 인원을 놓고 보면 120명씩 이렇게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 모집을 하는데 아무래도 적게 모집하는 모집단위들 보다는 많이 모집하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참고하셔서 가군의 소신 지원을 어느 대학으로 결정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군 한양대는 교과 성적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수형사 교과별 상위 3과목 총 12과목을 반영하고요. 한번 주의하셔야 될 것은 3학년 1학기가 아니라 정시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는 크게 내신이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3학년 2학기 때 내신 성적이 많이 떨어진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점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등급별 반영점수를 보면 다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 왜냐하면 보통 내신 성적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친구들은 수시에 대부분 지원을 해서 수시에 합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3등급부터 점수 차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감점되는 점수는 어느 정도인지 감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이번에는 다군 중앙대를 소신 지원하는 경우 그랬을 경우 나군의 지원 대학을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전편에서도 나군의 주요 대학 선발 인원이 204명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고 나군의 충원률이 가군보다 조금 높지 않다. 특히 이제 성균관대는 한양대, 그 밑에 대학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나군을 좀 지원 대학을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좀 안정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최소 하나는 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점수구조 때가 봤더니 나군의 중앙대 사회과학 계열도 힘들어 한국외대의 LD 이런 데도 힘들어 시립대 자유전공이나 도시행정도 조금 불안해 이런 친구들은 나군의 건대동대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고 차라리 가군에서 이거보다 조금 윗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국대는 교과 10%를 반영하고 동국대는 올해 교과 5%, 출결봉사 5%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텐데 건국대를 보면 국수형사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건국대는 한양대와 다르게 3학년 1학기까지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등급별 점수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동국대도 살펴보면 동국대는 건국대와 다르게 국수형사가 중에서 상위 10과목을 뽑습니다. 잘 본 것만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의 불리함은 조금 줄어들겠죠. 그리고 등급별로 점수 때를 환산해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점수 차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그리고 비교과도 반영하기 때문에 무단결석이 있는지 없는지 또 봉사활동은 대부분 30시간 이상은 다 할 테니까요. 이 점도 감점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감점당하는지 안당하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감점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케이스로 건국대, 동국대 적정지원이 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가군에서 건대, 동대를 주력군으로 정한다. 그럼 이 친구들은 나군을 소신지원할 때 외대랑 실입대에 지원하고 다군의 홍익대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건대, 건대, 건대 이렇게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다군의 건대는 가나군에 비해서 합격자 성적이 합격 컷이 높다는 점은 꼭 기억하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꼭 좀 낮춰서 안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쓰셨으면 하고요. 그 이유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숙명여대를 좀 낮춰서 지원할 경우 합격이 가능하지만 남학생들은 숙명여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대나 숭실대까지도 하나의 군은 지원을 고려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홍익대를 지원했다가 작년도에 가나다군 모두 불합격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권유를 했지만 결국에는 국민대 숭실대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결국에는 가나다군 모두 합격을 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하나의 군은 건대동대를 적정으로 지원하실 경우는 꼭 하나의 군은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민대 숭실대 라인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하나의 군은 꼭 안정지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차피 남학생들이 상경계열을 좋아한다고 하면 여기 건국대도 경영경제, 응용통계도 나군에 있고요. 동국대도 경제랑 회계 이런 상경계열이 나군에 다 있습니다. 가나군에 모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경계열만 합격하면 된다고 하면 두 개를 다 주력해서 높여서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의 군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것으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